배우기 배우기 오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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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로 이렇게 툭 몰려차시면 돼요. 셋! 오 지금 좋아요. 이거예요. 자 넷! 뒤로 빼고 좋습니다. 다섯! 슥! 여섯! 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 이렇게 차셔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이 염무하실 때 지금 이것도 할 줄 아시니까 뭔가 이렇게 슥슥 움직이다가 멋을 내실 때는 푹! 이렇게 차주시면 되고 네. 급하게 싸울 때는 슥슥 움직이다가 여기서 푹! 푹! 쳐주시면 돼요. 두 개를 필요에 따라서 같이 쓰시면 돼요. 네. 꼭 뭐 틀렸다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여기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전면에 있죠. 무릎을 앞으로 네. 하나! 도로쪽을 셋! 셋! 슥! 멈추지 마시고 한 번에 쭉! 네! 오케이! 넷! 오케이! 좋습니다. 다섯! 쭉!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여기서 팡! 차고 봤을 때 바꾸고 있는데 손을 딱 내립니다. 팡! 차고 스! 팡! 차고 스! 손으로 네. 넷! 팡! 놓고 스텝을 바꿔주면서 스! 셋! 발바닥으로 밀어주세요. 그래서 쭉! 네. 좋습니다. 넷! 나이스! 일곱!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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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좀만 뒤로 아홉! 쭉! 좋습니다. 움직이! 열! 오케이! 네. 몸짓거리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구조를 만들었으면 그냥 후! 정신없이 확 보내주세요. 네. 하나! 쭉! 쭉! 지금 좋았어요. 반대쪽 준비 둘! 쭉 앞으로 오고 아주 쭉! 좋습니다. 좋습니다. 셋! 오케이! 손 모양 만들어주시고 하나! 스톱! 됐죠? 그러면 들어가면서 하나! 툭! 나이스! 이렇게 해서 손에 동호하게 느껴주세요. 이게 보수의 느낌이 나죠.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죽어 있잖아요. 빵! 나이스! 빵! 스! 빵!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나이스! 하나! 둘! 셋! 넷! 네! 팔꿈치를 드는게 아니고 기본 자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둔다는 느낌으로 떼내주시면 돼요. 셋! 톡톡톡! 근데 선생님 지금 떼내려고 그러면 이렇게 팔꿈치가 들리거든요. 들리는게 아니라 이 자세에서 그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지금 딱 좋아요. 그 다음에 제자리로 들어가고 다시 하나! 둘! 셋!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면치기 나타내! 가사기! 시작! 면치기 나타내! 나이스! 펼쳐주시고 면치기! 오케이! 자! 펼쳐기! 좋아요! 던지고 하나! 오케이! 자! 면치기 두개! 하나! 둘! 좋습니다. 면치기! 앞발 보슨발이지! 앞발 보슨발이지! 그렇죠! 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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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발 보슨발이지! 오케이! 자! 좋아! 지금 좋습니다. 한번 비우시고 자! 장군치기 한번 해볼게요. 장군치기! 하나! 둘! 셋! 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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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그렇죠! 아까! 펼쳐기! 네! 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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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킥! 좋아요! 조금만 더 답게 차볼게요! 네! 로그킥! 펼쳐! 면치기! 로그킥! 펼쳐! 면치기! 면치기! 펼쳐기! 펼쳐! 펼쳐! 나이스! 좋습니다. 면치기! 자! 면치기! 하나! 하나! 둘! 셋! 펼치! 면치기! 면치기! 펼쳐! 펼쳐! 오케이! 어? 오! 마치는게 안하세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앞발 고등발질리 앞발 고등발질리 너이스 나이스 나이스 몸에 힘을 조금만 더 빼고 해보실게요 몸에 힘 빼시고 면치기하고 후레차기 면치기 후레차기 면치기 후레차기 면치기 후레차기 나이스 자 블럭거라 바로 사워말의 베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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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cinating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곧 윽 stops 씁